샌드위치 공방 산돌이야 나카지마 공원역에서 조금 떨어진 가성비 좋은 샌드위치 가게입니다. 종류도 엄청 다양하고 24시간이라 언제든 포장 가능합니다. 햄 포테토 사라다 햄 타마고 샌드위치와 돈카츠 샌드위치 합쳐서 590엠 두께가 정말 상당합니다. 달콤한 계란이 풍성하게 입을 메워주고 짭짤한 햄이 단짠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포테토 사라다는 신선함이 느껴지고 입안 가득 퍼지는 입자의 감촉이 훌륭합니다. 상당한 볼륨의 배가 불러 결국 카츠 산도는 다음날 아침에 보리차와 함께 먹었습니다. 돈카츠는 두께가 상당히 두툼하여 씹는 식감이 즐겁고 양배추는 다 젖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잘게 썰려있어 돈카츠의 기름기를 잘 받쳐줍니다.